자 이번에 네번째 사연 가도록 아 세번째 사연이죠 네번째 썰이자 세번째 사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연의 제목은 이것도 고민인데요 사연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 예스 하이네스님 감사합니다 하이네스님 이렇게 하는 것 아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연 가겠습니다 자꾸 어디든가 떠나고 싶어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다들 떠나고 싶죠 공항하는 내용의 제목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봐야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꾸 어디든가 떠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대학 졸업하고 6학기 코스 중 5학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6학기 코스 대학에 졸업하고 나이는 27입니다 지금 하는 공부는 딱히 재빘지도 않고 다만 계속해오던 거라서 유지중입니다 새롭게 다른 전공이나 일로 일로 개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메이트가 없다고 판단해서요 하고 싶은 일은 졸업으로 미뤄두고 있습니다 대학원이 계죠 대학원 문제는 자꾸 어리런가 떠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화장도 하기 싫고 사람들 시선 신경 안 쓰고 싶고 내 잘난 맛에 살고 싶습니다 내 잘난 맛에 살고 싶습니다 그냥 배짱이 같이요 하지만 그러기엔 돈도 없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자본이 없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바쁘게 살던 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졸업까지 한 학기를 남겨둔 지금 시험공부나 개인공부나 어떤 자기개발에도 관심이 없는 지금 그냥 게임하는 게 제일 재밌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허성세월 보내고 있습니다 머리를 안 써요 고민이 보젭하고 답이 안 나온 것 같으니 불안에 회피합니다 따끔한 조언이나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공감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대학원 아마 대학원 준비하시는 건 여성분이겠네요 스물검에 대학원 준비한 여성분이지 남자는 아니겠어요 남자는 이때 대학교를 졸업할 시절이니까 뭐 때문에 대학원을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님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마 님하고 비슷한 그 동기분들이 이미 취업을 했겠죠 여대생분이니까 스물회사 여자분들은 스물회사를 이제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하겠죠 분명히 님 나이 때 아마 회사를 어느 정도 적응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미 그 친구들은 돈을 벌고 있겠죠 나는 내대로 공부를 하겠다고 대학원에 나왔지만 들어갔지만 이제 졸업학기를 앞두고 만약에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올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부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감각도 떨어져 있을 게 분명하고 내가 과연 이 대학교의 어떤 동지를 벗어나서 직장인 한 곳에 들어갔을 때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밥은 먹고 살까 거기서 내가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아마 엄습해올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건 근데 누구나 다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준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 졸업할 때쯤에 이런 생각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졸업 뭔가 이제 내 어떤 그 공부 과정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 싶지도 않고 어 뭔가 해도 뭔가 딱히 뭐 의미가 있지도 않고 모든 게 다 노잼이고 그런 시기 다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졸업할 때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긴 하죠 근데 반면에 이제 이게 뭔가 다 끝났다 생각하니까 허무하고 어 뭔가 새로운 것에 뭔가 이제 도전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뭔가 안 잡히고 뭔가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뭔가 이걸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일탈의 유혹 누구나 다 한 번쯤에 있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러니까 이게 어 일단 그 사연 주신 분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어 당연히 그럴 수 있을 만한 시기예요 본인이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기에 머리 쥐어짜고 쥐어짜고 고민해봐야 머리만 아파요 머리만 아프다 그러니까 님도 지금 계속 이렇게 뭔가를 하면서 마음 환구성으로 뭔가 허전할 거예요 뭔가 공허하고요 맞죠 그래서 그걸 게임으로 풀고 있는데 게임을 할 때는 게임에 집중하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맞죠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게임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쓰나미처럼 찾아오는 거죠 아 이제 나도 이제 나도 여기서 게임 언제까지 이렇게 게임을 해야 되나 아니면 막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고민한다고 해서 뭐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아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머리만 아파요 골만 깨져요 맞죠 보통 그런 방식은 막 술로 풀고 막 하거든요 대학생 때 막 그렇게 막 미래에 대해서 답도 안 나오고 막 손도 안 잡히면 친구들끼리 막 이제 2차 가고 막 술 빨고 하잖아요 맞죠 네 마롱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미 계속 그걸 고민해봤자 어 뾰족한 수가 안 나오는 거는 당연치 삽니다 무조건 안 나올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억지로 그거를 막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부여잡지 마세요 절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억지로 그거를 잡아서 내가 뭔가 쇼부를 봐야겠다 해결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뾰족한 수가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나 다 그런 시기를 한 번쯤은 거친다 모든 사람이 24시간 동안 하루를 안 쉬고 공부 못 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합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365일 동안 공부하고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도 못 해 한 번쯤 막 일하다가도 한 번쯤 나도 연장 던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면 항상 뭔가 일탈의 유혹이 있어요 여기 벗어나고 싶다 여기 떠나고 싶다 이거 그만하고 싶다 막 그런 일탈의 유혹들 누구나 다 그걸 하나 마음속에 다 지니고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이걸 이 손을 놓고 싶다 막 그런 생각들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행을 근데 본인은 그건데 그거예요 여행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돈이 없어도 여행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몸을 좀 몸을 좀 움직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는 게 여행이라고 하면 무조건 뭔데 뭐 외국 같은 데 가서 배낭 여행을 해야 되고 아니면 어디 뭐 섬 같은 데 가가지고 호텔 같은 데 묵어야 되고 이런 걸 여행해서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것만 여행입니까 하다못해 내 주변에 동네 한 바퀴 돌다 와도 그것도 여행입니다 여행이라는 거는 뭐 내가 어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벗어나서 잠깐 힐링을 하고 오면 그건 여행이에요 그냥 어? 동네 뒷산을 갔다 와도 여행입니다 힐링만 될 수 있다면 근데 여행이라는 게 언제부턴가 우리끼리 하는 여행이라는 게 어디 가서 뭐 호텔에 묵어서 1박을 해야 되고 거기 가서 뭔가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경치를 봐야 되고 아니면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비행기를 타서 어디 갔다 와야 되고 이런 게 여행이거든요 그것만 여행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없어도 근데 그렇게 돈 안 써도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한 그 여행은요 어 만약에 제가 예를 들자면 내가 대구에 살잖아요 대구에 살면 뭐 자전거로 금호강 금호강 코스 한번 금호강이죠 예를 들어서 뭐 뭐 뭐 예를 들어서 아양교에서 뭐 강정골롱교까지 뭐 코스로 뭐 하이킹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도 여행하지 않습니까 여행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여행 아니에요 여행 아닙니까 여행 아닌가 아니면 뭐 앞산 같은데 앞산 뭐 있죠 앞산 같은데 한번 한 바퀴 돌고 오는 거 아니 수목원 갔다 오는 거 네 아 수목우 죄송해요 수목우 자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돈이 드는 겁니까 돈이 안 드는 겁니까 돈이 안 드는 거예요 돈이 든다고 굳이 얘기한다면 그냥 그 왜 아양교 왜 웃어요 대구 사는구나 대구 사죠 하이네스님 대구 사시는구나 아양교가 어때서 아양교가 물 제껏 그래도 제 깨끗하지 않나 저거 성북교나 신상교도 개더러워지는데 아양교하고 왜 웃는 거예요 아양교 거기 흔들다리 있잖아요 그게 흔들다리인지 뭔지 왜 다리 그 굉장히 반투명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부실하게 지었는 거 그 존나 부실하게 지었더만 보니까 아양교 건널 때 왜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 존나 부실해요 그거 밑에 다 보여 바람 불 때 아 아양교 근처에 사시는구나 아 아 불로동에 사시는구나 불로동 오케이 저분 불로동 아니면 동촌동 사시네 방촌동 사시네요 맞네 저분 불로동 아니면 바촌동이에요 걸렸어요 저한테 저분 불로동 아니면 방촌동이야 네 걸렸죠 거기 땅값 싼 거 알고 있습니다 땅값 왜 싼 줄 알아요 여러분 거기 고군비행장 있어가지고 비행기 소리가 시간당 30분마다 한 번씩 들려요 맞죠 비행기 소리를 하루에 20번씩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비행기 이륙 착륙 소리를 하루에 20번씩 네 연주 무효로 들을 수 있는 곳이죠 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게 돈을 안 들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안 들어도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행이에요 여행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돈을 써야 여행이라 생각하고 멀리 가야 여행이라 생각하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1박을 해야 여행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여행 아니에요 그리고 여행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여행을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은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벗어난 환경을 벗어나서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주거지 벗어나서 먼 지역을 떠나서 거기를 이제 걷거나 거니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 속의 스트레스를 떨쳐내는 것 거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의 경관을 보면서 치유를 받는 것 그게 여행입니다 여행 당위치로 갈자올 수 있는 거예요 일상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고 금년적으로 어떤 손해를 보지 않는 것 여기 갔다 오면 하루 이상 뭐 뭐 뻥이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맞죠 가성비 좋은 여행이죠 뭐 여기 간다고 해서 길 잃어먹어진 필요도 없고 맞죠 그냥 자전거에다가 파워에드 같은 거 시원한 거 하나 넣고 김밥 싸가지고 가서 먹고 이런 것도 힐링이죠 굉장한 힐링이죠 어디 뭐 프랑스나 에펠탈 같은 데 가야 여행입니까 아니거든요 물론 친구들 뭐 대학교 다닌 친구들 중에 돈 좀 있는 사람들 그런 거 가서 여행하겠죠 그 사람들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근데 본인은 그러면 여건이 없으니까 뭔데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가까운 데 가서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대한민국이 좁은 나라는 맞는데 작은 나라는 맞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보지 못한 곳이 상당히 많아요 맞죠 지금 바람도 상당히 많이 불고 딱 좋습니다 자외선도 안 좋고 미세먼지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 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어차피 지금 공부한다고 해서 이미 뭐 특별하게 뭔가 나아지는 것도 없을 거예요 또 하나 팁이 있다면 외갓집이나 시골집 같은데 할아버지집이 있으면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맞죠 외갓집 시골집 같은데 있으면 갔다 오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좋은 것 같은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런 거 갔다 오신 것도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다른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아무튼 제가 요런 조명한 요런 것들은 해도 괜찮아요 돈 들여서 여행 가면 좋죠 좋은데 모든 사람이 그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못 한다고 해서 못 한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아니고요 맞죠 좌절할 것도 아니고 다 생긴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건에서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한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에 본인이 나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항상 그런 어떤 시기가 와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뭘 해도 재미있지 않고 뭘 해도 힘들고 그럴 때는 한 번씩 가까운데 한 번 산책을 갔다 오거나 잠깐 땀 흘리고 갔다 와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방송하다가 컨텐츠나 스트레스 때문에 생각이 안 날 때는 뭔데 한 번씩 갔다 와요 그 두뇌 회전이 되거든요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던 아이디어도 생각이 나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좀 해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여기 가까운데 한 번 여행 갔다 오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계속 머리 안 책상에 앉아가지고 고민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만 해도 머리만 아플 거야 그냥 날씨도 좋으니까 5월 달이고 날씨도 좋으니까 집 밖에 나가서 가까운 곳이 뭐 하이킹 할 수 있는 코스 한 번 안아놓고 요것도 괜찮아요 요것도 괜찮아 이거 좀 모르겠어요 이분 싫어할지도 모르는데 버스 종점에서 종점으로 가는 거 종점에서 종점으로 가는 거 요런 것도 괜찮아요 요 미친 짓이긴 한데 요런 것도 나쁘지 않아 뭐 어때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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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수 있다면 나만 괜찮으면 좋은 거죠 아무튼 여행은 가까운 것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겁니다 여행은 꼭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상에 이렇게 계속 생각해봐야 머리만 아프고 해결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씩 그런 시기를 거친다는 거 본인만 유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약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독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가까운 데 영행이 가셔가지고 가까운 데 충분한 힐링을 받고 마무리 학교생활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고민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